오늘은 DDR 서드믹스의 실행 방법과 히든 모드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DDR은 댄스댄스 레볼루션의 약자로 1999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코나미의 리듬 게임입니다. 게임을 실행하려면 최신 맘의 에뮬레이터와 DDR 서드믹스 롬 파일, CHD 파일, 코나미 573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맘의 롱스 폴더로 옮겨주시고요. CHD 파일의 약축을 풀어주시고 폴더명을 DDR3 MK로 변경합니다. 이제 맘에를 실행해서 DDR 서드믹스를 실행합니다. 게임이 실행되면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서 메뉴가 뜨면 슬롯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카세트를 인스톨로 변경 후 엔터키를 누르고 게임을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게임이 실행되면 인스톨 중인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게임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제 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서 인풋을 선택합니다. 방향키를 원하는 키로 설정하고 버튼 2와 버튼 3을 설정합니다. 드디어 게임을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키보드의 5번 키를 누르면 코인이 들어가고 1번 키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메뉴 조작은 버튼 2와 버튼 3으로 조작하고 1번 키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DDR 서드 믹스의 히든 모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DR 세컨드 믹스의 음악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코인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을 누르면 세컨드 믹스 모드로 변경됩니다. 원래의 서드 믹스 모드로 변경하고 싶으면 타이틀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을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SSR 모드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코인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SSR 모드로 변경됩니다. SSR 모드는 모든 곡을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세 번째는 세컨드 믹스 시절의 캐릭터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 세컨드 믹스의 캐릭터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곡 선택 화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플레이 옵션입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위, 아래로 두 번 입력하면 히든 모드로 변경됩니다. 히든 모드는 화살표가 올라오는 도중에 사라집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위, 아래로 네 번 입력하면 서든 모드로 변경됩니다. 서든 모드는 화살표가 안 보이다가 끝에서 나타납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위, 아래로 여섯 번 입력하면 스텔스 모드로 변경됩니다. 스텔스 모드는 게임 중에 화살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왼쪽으로 8번 누르면 레프트 모드로 변경됩니다. 레프트 모드는 화살표가 왼쪽으로 90도 회전한 방향으로 등장합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8번 누르면 라이트 모드로 변경됩니다. 라이트 모드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 방향으로 등장합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을 네 번 입력하면 미러 모드로 변경됩니다. 미러 모드는 화살표가 180도 회전한 방향으로 등장합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오른쪽, 왼쪽을 누르면 셔플 모드로 변경됩니다. 셔플 모드는 화살표가 랜덤으로 회전합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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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을 누르면 비비드 모드로 변경됩니다. 비비드 모드는 화살표의 색상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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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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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누르면 플랜 모드로 변경됩니다. 플랜 모드는 화살표의 색상이 통일됩니다. 곡 선택 화면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위를 누르면 리틀 모드로 변경됩니다. 리틀 모드는 반박이 사라지고 화살표가 4분의 1 정도 줄어들어서 게임이 쉬워집니다. 오늘은 추억의 DDR 서두 믹스 실행 방법과 히든 모드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